자, 미래의 꿈 그리기를 해봤는데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다른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꿈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먼저 우리 형이부터 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 그래 그래 우리 형이는 리더십이 있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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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미, 민식아, 너는 뭘 그리는 거니? 외계인이요, 저는 외계인이 되어서 우주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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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정복? 와, 우리 민식이는 꿈이 정말 크구나 자, 그럼 다음 철수?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어, 화가? 그러니까 우리 철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구나 아, 그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자, 하루에 그림 10장씩만 그려보자 그렇게 난 유치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 10장씩 그림을 그려봤고 그 시절의 꿈처럼 화가가 될 수 있었다 음, 이건 터치가 섬세하지 못해 이걸 그림이라고? 이건 명함이 왜 이래? 어우, 형편없어 이걸 작품이라고 그려놓고 에이, 쯧쯧쯧쯧쯧 어, 오, 이야 와, 이건 울고 있는 자신을 챙겨주지 않고 그림만 그리는 화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이 눈빛 그리고 볼을 타고 오르는 저 사실감 넘친 눈물 완벽하다, 완벽해 저, 저, 저기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아, 이거요? 어, 제가 알바라서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아, 아, 안 돼, 안 돼 이 작품을 걸어놓고 그림을 그리면 세상을 놀라게 할 완벽한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빨리 사고 싶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아, 이, 여기 가격표가 있네요 어, 얼마예요? 비, 비싸다 이걸 사면 앞으로 한 달은 라면만 먹고 살아야겠는데? 그래, 그래도 괜찮아 이런 걸작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 저, 저, 저 혹시 카드로 할부되죠? 아니, 저, 저, 저기 있던 우는 아이 그림 어디 갔어요? 아, 그거요? 아까 손님이 항상 사가셨는데 에잉? 아니, 그걸 팔면 어떡합니까? 거기 비내품이라고 안 파는 거라고 써있는 거 못 봤어요 그건 절대 팔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이야, 간만에 작품다운 작품을 건졌구만 이걸 벽에다 걸어두고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아주 명장이 나오겠어 일단 어제 그리던 것부터 마저 그려볼까? 자,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어? 닭가슴살 특별용군가? 네, 누구세요? 어, 민식이 어? 민식아, 웬일이야? 아, 지나가다 잠깐 들렀지 그림 그리고 있었어? 어, 어 자, 봐봐 이번 그림의 제목은 급동이야 뭉크의 절규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그렸지 어, 대단하다 이걸 한 달 동안 그렸다고? 야, 철수야 너 화가 말고 다른 돈 되는 거 해볼 생각은 없어? 응, 없지 아, 그래? 단호하네 밥 먹으면서 설득 좀 해봐야겠다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나가자 내가 밥 사줄게 오, 좋지 이 앞에 맛있는 닭갈비집 있거든? 거기로 가자 아, 배부르다 아, 민식아 덕분에 잘 먹었어 아, 나도 어, 근데 왜 이렇게 소방체들이 많지? 너네 동네에 불 났나 봐 그러게 어디에 난 어? 저, 저, 저거 저거 우리 집인데? 아, 안돼 안돼 안돼, 내 그린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화재 현장이에요 위험합니다 저, 저, 저기 저기, 저기 제 집이에요 제 집 아, 집 주인이시군요 그럼 같이 가보시죠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이 그림 근처인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이 그림만 불에 타지 않았어요 혹시 저곳에 불 날 만한 뭔가를 두진 않으셨나요? 아, 아니요 전혀요 집에 라이터도 없고 음식도 잘 안 해먹는데 체스야 너 이거 화재 현장 처리되는 동안 지낼 것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어, 진짜? 괜찮겠어? 아, 그럼 당연하지 안방은 덜 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지낼 때 필요한 것만 챙겨놔 어, 알겠어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아까운 내 그림들 여기 원래 창고로 쓰는 방인데 좁긴 해도 잠은 잘 수 있을 거야 어, 근데 이 그림은 왜 가져왔어? 아, 그냥 뭔가 불 탄 집에 이 그림만 두긴 쓸쓸해 보여서 하, 그림이 쓸쓸해 보인다고? 너도 참 마음 신나할 것 같은데 푹 쉬어 어, 알겠어 고마워, 민식아 하, 그동안 어렵게 그린 그림들이 다 사라져버리나니 이건 화가가 되지 말란 하늘의 뜻인가? 신이시여 저는 정년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합니까? 에휴, 잠이나 자자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어? 저거 창고? 어? 불, 불이야! 불이야! 야, 철수야! 철수야 나와! 불 났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팔면 안 되는 그림이 아니여? 그 그림은 저주 많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 불이 났었어요 무서운 건 집이 홀랑 다 타버렸는데도 이 그림만은 멀쩡히 발견돼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로 발려간다는 거지 저기 저 소화기를 보여요 이게 혹시 모를 화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던 거라고요 스페인 화가 브르노 아마디오는 길에서 한 떠돌이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슬픈 눈빛을 하고 있던 소년을 불쌍히 여긴 브르노는 소년에게 빵을 주고 그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냈죠 이후 이 우는 소년 그림은 수많은 화가들에게 복제되어 여러 국가로 퍼져나갔고 1960년대 영국에서만 무려 5만 점 이상이 팔렸는데요 언제부턴가 그림과 관련된 이상한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아이 그림을 걸어둔 집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속에서 이 그림만 무사히 발견된 것이죠 이런 미스터리한 화재 현장을 무려 50여 차례나 목격한 한 소방관에 의해 우는 아이 그림의 저주가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저주를 풀기 위해 우는 아이 그림을 가져 나와 소각시키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기만 해도 화재를 일으키는 그림이라니 이거 참 무서운 저주네요 지금까지 어? 이거 무슨 냄새지? 어? 아 맞다! 가스불! 아! 야! 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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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